우리 언니 안에 지금 보면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언니가 사람을 좀 많이 원망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 앞선다라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냥 유년 시절이 나는 좀 행복하지 않았다 항상 늘 불안에 떨었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언니가 자꾸 집안 내에서 시끄럽다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에 화합이 되질 않아서 일 수도 있어요 언니 그런 상황이 없으세요 지금? 지금 저희 아버지가 꼬부모가 문제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같이 이렇게 느끼면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이셔 열심히는 살았다고는 하지만 금전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문제는 없으셨어 내가 느꼈을 때에는 근데 좀 사람 가지고 좀 많이 어머님 힘들게 하셨던 부분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내 자손분들이 좀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돼가지고 어떤가요? 저희 아버지가 뭐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컸는데 저희 어머니도 편찮으셨고 돈은 벌어다 주셨어도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버지 노릇을 사실 저희 어릇한 것도 없으시고 근데 그 시대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이제 저는 나이 들고 하면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배달은 형제가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시기도 한데 많이 더 힘드셨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재산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쪽 그 집에 더 그 인생 그 아들한테 더 주시겠다 저희는 이제 뭐 받을 만큼 받지 않았냐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이가 없겠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 사실 자체를 좀 많이 늦게 아신 거네요? 잠시만요 그 그 그 일가 이제 흥인이니까 우리 집중 아버지가 그쪽을 좀 뒤로 키우신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타고 가시는데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서 왜냐면 이런 게 들어와요 아버지 마음을 느끼면 그동안에 내가 못해 줬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뭐라도 좀 남겨주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언니 안에는 딸밖에 없지 그치 근데 아버지가 어머님이 늘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언니네 쪽에서 아들을 더 낳지를 못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늦게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바깥에 자식 중에 아들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를 잇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재산적으로도 내가 키우지 못해서 미안함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 합당화하기 위해서 재산을 좀 넘겨주시려고 하는 걸로 보이나 언니네가 지금 그게 못마땅하신 거잖아 근데 너무 아니 저는 다 지금 집이 지금 바깥 뒤집어졌고 어머님도 너무 지금 편찮으신 데다가 또 이제 건강 낙하되시고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저희 집은 막 그런 감정적인 거나 저런 거 고려도 안하시고 너무 당당하시게 집이 다 손 좀 보고 하시니까 일단 너무 저희도 인간 쪽으로 객심하고 그 객심한 데다가 돈 뭐 선실적인 것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저희는 좀 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쵸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솔직히 나는 가슴속에서 여기에 나와 내 아버지가 만약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면 물론 그 동생이 진짜 내 동생이라고 하면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보고 같이 자란 그런 동생도 아닐 뿐더러 그냥 혼애자잖아 어떻게 보면 내 어머니를 납두고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고 사랑을 나눠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나는 괘씸함에 나 같으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더라도 내 성격에는 나 아버지 안 볼 거 같아 근데 언니네는 억울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언니네가 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동생분을 좀 만나서 어 설마 거짓말을 치겠나 설륜 같고 하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언니네도 좀 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희한하게 아버지 자체가 언니네한테 이거를 선포를 하면서 좀 뻔뻔하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음 왜 이게 당연하지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원래 본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 아빠하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면 그래도 추후에는 재산 분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어 이렇게 법적으로라도 분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는데 사실 친아들이 맞긴 한거니 그쵸 왜냐면 어쨌든 기든 아니든 이게 명확해야지 아버지한테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그걸 했는데도 분명히 맞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나는 정확하게 다 분배가 될 거 같아요 음 그쪽으로 아버지가 뭐 유언식으로 나는 먼저 넘겨주겠습니다 더 많이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선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법정 싸움을 하시게 되시면 어느 정도는 어 분배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다 어느 정도 해치우고 가시려고 하는 거 같아 난 응 어 왜 그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거야 근데 맘 같아서는 그 집 가서 시작할 거 없고 오고 싶거든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저희도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언니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 분명히 아버지가 욕 먹으실 분 맞아 지금은 근데 언니네가 아버지랑 지금 마음의 감정 싸움을 하시면 언니네 쪽에 더 불리하게 지금 아버지가 더 오기가 생겨갖고 그쪽으로 더 넘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어? 욕이 나오고 하셔도 아버지 비위 어느 정도는 좀 맞추셔야 될 거 같아 그래야 아버지가 그래도 내 새끼들 이게 나오실 거야 지금은 그냥 막연히 걔한테 못해주고 그동안 아버지 없이 어? 키웠다 컸다 이 소리 들게 했던 게 너무 아버지가 가슴에 한이 쌓이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시는 거 같아 근데 너무 뻔뻔해 우리 아버지 언니랑 언니네 동생 언니랑 또 아버지랑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뻔뻔해 이게 그냥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미안해 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어머니 아프실 때도 네 그렇게 사랑을 보듯이 보지도 않으셔놓고 다른 여자랑 그렇게 좀 그것도 너무 저한테 충격인데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야 막말로 내 와이프가 아팠던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었던 거야 자긴 돈만 벌어다주면 그냥 알아서 살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 스스로 자체가 약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꼴 보기 싫었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살아놓고 어? 아프다는 핑계 삼아서 밖에서 풀고 다니시면 안 됐었지 그건 진짜 욕먹 드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감정에 대립을 안 하시는 게 지금은 현명하신 거야 진짜 감정 너무 안 좋은 거 아는데 이거가 끝나는 그 선까지는 아버지랑 더 이상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언니네 더 돌아봐 지금 그 쪽에 미쳐 있어 그냥 거기에 아예 빠져 있어 저도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더 웃긴 거 그 내연녀였던 그 아들에 대한 친모 있죠 그 여자가 그동안에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다 키워갖고 왁사 왔겠겠어 아들이 성인이 돼서 난 솔직히 재산을 노려보고 왔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사기꾼일 것 같아 응 검사를 하려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칠 같은 게 많은데 솔직히 아니진 않으실 것 같아 느낌 자체가 기일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그래도 언니네가 인간적으로 한 번 더 그거를 확인사살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언니네 도 인정이 빨리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처가 생기겠죠 그쵸? 미움으로만 응대하지 말라는 소리야 대응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럼 언니네 손해가 분명히 올 거야 현실을 그냥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좋게는 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의 눈 밖에 드는 행동을 그만 하시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명예 재산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본처에도 분명히 비중이 크고요 내 자식들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분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지금 뭔가를 정리해서 자꾸 다 넘겨주려고 하시는 거 같거든 비중이 언니네가 보기에는 지금 아들 쪽이 크다라는 거잖아 말하는 게 이게 싫은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랑 자꾸 싸움을 하고 아버지 미워 미워 라고 욕을 하고 하시면 아버지가 괘씸하고 오기짝이 생겨서라도 그쪽에 더 넘겨줄 거고 그 여자 신모라고 하시는 분이 보통이 아니야 내가 느꼈을 때는 알고 분명히 오신 거야 아들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키웠어요 사실 이 아들이 본인 자식이여라고 이것만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다 라는 거야 응 그 여자분이 응 그런 가방 그런 쪽 화려 대기를 하셨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네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극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버지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챙기고 아버지한테 상냥하게라도 해서 언니네 쪽으로 다시 끌고 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네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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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